정이현, 메롤미 강יב ium 은이라맛 어 은이라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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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은이라맛 이건이라맛 정혜씨 생일선물 받고싶은거같아요? 사줄거에요? 네 사드릴게요 비싼거 말고 난 너 비싼거 사달라고 권이었기 때문에 비싼거 말고 비싼거 말고? 어 비싼거 말고 비싼거 말고 적당한 선에서 아 이정도면 내가 양심적인 사람이구나 네 그정도만 하도록 빌딩 하나 사주세요 와 비싼거 비싼거 알잖아요 나도 없는데? 그건 우리 둘이 합쳐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사달라고 할까요? 에어팟프로 에어팟프로 갖고싶으세요? 새로 나왔어요 에어팟 에어팟프로 아니요 저 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뭐 사달라고 할까요? 빨리 전용 비키니 사달라고 비키니 내가 사준거 비키니? 비키니?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어 비키니 괜찮다 제 버킷리스트에 비키니 받아가시잖아요 받아가시잖아요 알겠어요 지효씨가 사준 비키니로 제가 받아올 곳 가서 굉장히 힘들어야지 지효씨한테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나한테만? 그럼 나는 원수한테 보여줘야지 아니 그럼 안 보여주겠지 아니 제가 골라서 꼭 비키니를 선물해서 꼭 죽기전에 그 사진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맙다 진짜 섹시한걸로 부를게 알았어 못받고 외계인들 다질로 못 샀는데? 이렇게... 이러고 브이앱 하고 있는 거야? 그래 와 땅콩 앉아 입술 안 발랐어 그럼 상호 좀 발려? 핵파이프 다질로 못 샀는데? 어머 또 손으로 하는 거 진짜 잘하나봐 너 나랑 저거 레고 만들래? 어 좋아 맞췄어요 신발 레고 만들지 않네 아니 요만하던데? 그게? 안 보지.. 안 보고 있지? 손이가 얼마냐고 해서 내가 이만하다고 얘기해주고 했는데 이만하다고 아니 이만하다고 그 정도만 할 수 있지 않을까? 응 난 레고를 원래 못해 나는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극중이 오고 싶어 음 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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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정기 아프죠? 아프죠? 하하하하 이렇게 철 그 심을 점점 두꺼운 걸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끼는 거를 그럴 때 이렇게 땡기니까 아파요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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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아가지고 지금 뼈 아파요 저도 했었어요 나도 했었어 너 그거 하고 있잖아 지금은 유지장치 네 유지장치 4년간 교정기 했대 누가 하하하 저희 어렸을 때 약간 여기 조금 토끼 같았어요 아 진짜 귀여웠겠다 나도 토끼 같지 않아? 되게 튀어나와 있었어 되게 튀어나와 있었어 아 진짜?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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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입술 피어싱 있어? 네 아팠어요? 피어싱 어떤 아팠어요? 네 굉장히 아팠어요 아팠어요 하하하하하하 핸드폰 결정기 피어스는 아직 안 안 하는데요 이건 피어싱 좋니다 아팠어요 아직 안 안 하기도 해요 아직 안 안할까? 아직 안한다는건 이렇게 그런지 그런지 이라는 지구의 아래에게 이 시절 말입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와세요 연기 나를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줄게요 차로 너 표정이 잘 안쪽으로 혈압hmhm 철저히 쇼 민와일 철저히 쇼 준비하겠습니다 철저히 쇼 이거 못방해 일가클 알지? 릴레이 윙크 릴레이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윙 왜 그러지? 나연 언니, 윙크! 나연 언니, 윙크! 모모, can I be your dog? 응? Can I be your dog? Sure! 너의 강아지 되도 돼 강아지 되고 싶다고? 강아지 되고 싶다고? 언니의 강아지 되고 싶다고? 3마리 못 받아 2마리 이미 있어가지고 I'm sorry You won't Candy는 새 앨범에서 될 수 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이 캔디 녹음할 때 발음이 You got me right Right Where I wanna be Ok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 미니 이 미니 너때 안녕 atos 스타러스 스타러스 오오오 좋네요 나 이제 아니아니 승희언니가 대박 발언을 했어 이제 쯔위 2위로 올렸어 민아 1위야? 나도 1위 해볼래 그렇게 쉽게 밖에 있어 승희언니 너무 쉬운거 아니야? 인기가요로 가야돼 인기가요로 승희언니 승희언니랑 브이아 한번 해야되겠어 나 언니한테 1위할래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승희언니한테는 내가 1위이지 아니지 그럼 누구야? 예쁜데 입술을 안발라가지고 밥? 안녕 안녕 우리 오늘 뭐할게 뭐해야지 안녕 다들 오늘도 화이팅 감기 조심 인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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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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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